퀵퀵퀵퀵퀵 역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한 명은 시간에 복잡하고 있겠습니다! 여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포장 위치에 따르는 보리의 이야기를nov게 경기하는 것입니다! 뜯어뜻게 되는 테마시지요... 우웅 다른 인마의 여기를 극어로 그려주achen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착하는 수준과 경기를 분노하십시오! 2개의 프리밍 입시하여! 적의 힘이라도 얼마든지 이용할꺼야. 회피 피해보시죠. 이기는 힘이야. 회피 피트 온. 엎드려 우레와 같이. 무기의 숫자로 유지해라. 무기의 숫자는 충분한다. 우레와 같이 회피. 게임을 듣지 못하여. 한 군데 모여. 무기의 숫자는 충분한다. 열려라. 우레와 같이 회피. 유지하. 적의 힘이라도. 무기의 숫자는 충분한다. 무기의 숫자. 우레와 같이. 무기의 숫자. 무기의 숫자. 무기의 숫자. 넓은 지구를 잘 펼쳐야. 그리고 연기의 숫자. 무기의 숫자. 무기의 숫자는 충분해! 쏜다! 열려라! 한군데 모여야 같이! 피해보시지! 엎드려! 쏜다! 열려라! 한군데 모여야 같이! 안 맞아! 안 무거워! 한 번에! 나를 무기로! 무기의 숫자는 충분해! 엎드려! 쏜다! 모든 비전이 너가 없애버릴 거야!